안녕하세요 내려가고 마이크 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박사 보내주세요 우리 현당 가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연 뒤에 한 대여섯 군데 있으신다고 요새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계속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번째도 가요무대 녹화가 있는데 7월 초에도 나올 겁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는 노래마다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끝날 때마다 노래 좋으면 앵콘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함성도 쳐주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 상상 부리세요 꿀꿀꿀 꿀꿀꿀입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끝없이 세월이 같다 끝없이 세월이 같다 너와 내가 함께 보냈던 그대는 모든 때가 좋았다 그대는 모든 때가 좋았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흘러가며 그대는 모든 때마다 欲을 팔아 indie게 조치해 잘해줄 걸 용서할 걸 안아줄 건 그러나 그대가 희얼하시면서 그대가 그대가 수년생 인생 흘러가더라 사랑했다 미워했다 돈 없이 세월이 같다 너와 내가 함께 보냈던 그래도 믿고 날 좋았다 새삼살이 새삼살이 지나오면 별건 아닌데 잘해줄걸 잘할걸 안아줄걸 그래서 눈물을 하시고 눈물을 웃으면서 청춘을 불러하노라 새삼살이 새삼살이 보다 보면 별론 아닌데 잘해줄걸 용서할걸 안아줄걸 강걸링깔을 하시고 강걸링깔을 웃으면서 인생은 안고 안어라 청춘을 불러가라 강걸링깔 감사합니다.